하셔야죠 팔과 예습은 하셨습니까 하셔야죠 자 지난 시간에 팔과 단어 하다가 중간에 끊겼고 계속 이어섭니다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학습지 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왈가왈구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거는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대비가 되도록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히 혹시 거기에 뭐 학습지에서 뭐 선생님이 나눠주셨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뭐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면 되고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뭐 거기에 나온게 수준이 낮다 이런게 아니고 그것들은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라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비가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자 팔과 단어 계속합니다 동사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와 형용사 부사까지 살펴봤구요 지금 동사입니다 자 설명할게 좀 있는 단어부터 보이네요 도착하다 arrive구요 그 다음 명사형이 보이죠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 명사형은 뭐다 arrival 됐습니까 보통 뭐 공항 같은데 가면 arrival 이라고 어떤 커다란 문어 위에 arrival 이라고 써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누구누구야 환영해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장소가 arrival 이라고 써있는 거구요 okay arrival의 반대말은 departure 라는 거 알아두시구요 departure 의 뜻은 출발이겠죠 내가 이제 뭐 외국에서 오는 친구를 환영하려고 반겨주려고 갔어 근데 departure 라고 써있는 문 앞에 가서 암만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올 리가 없죠 arrival 이라고 써있는 곳에 가서 누구누구야 환영해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rrive는 arrive는 visit 같지 않고 go 같다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구미에 도착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arrive in 구미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rrive는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go to school 해야 되지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는 명사를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고등학교 가면 이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arrive 구미 하면 틀렸다는 거고요 얘랑 비교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R로 시작하는 rich가 있는데 rich는 visit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구미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을 rich를 썼을 때는 그냥 rich 구미 라고 하면 되는 거야 visit korea 하듯이 visit 구미 하듯이 rich 구미 go to 구미 하듯이 arrive in 구미 그래서 rich 같은 녀석을 보고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그냥 오면 된다 그래서 rich 같은 녀석이 visit 도 있고 enter 도 있고 marry도 있고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얘는 반대되는 녀석이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arrive에 대한 설명 Arrival departure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하하다 너의 생일을 축하하다 이런 표현 하면 되겠네요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하고 싶으면 I celebrate your birthday 하면 되겠죠 I celebrate your birthday 기념하다 축하하다고 얘도 파생어 명사형 명사형은 일단 추측해서 뭘 것 같아요 축하라는 명사 그렇죠 셀러브레이션이죠 셀러브레이션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션 그 다음에 기회에도 congratulations 같은 표현도 쓰기도 하죠 congratulations 하면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congratulations는 표현할 때 대화에서 표현할 때 받으실 뒤에 S가 붙어 있어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하면 안 되고 congratulations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다가 보이네요 수영을 계속하다라는 표현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continue는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continue는 누구처럼 이었더라 성격이 이것저것 편식 안 하는 애였나 아니면 투두만 좋아하는 애인가 아니면 투두가 왔을 때랑 부잉이 왔을 때 뜻이 달라지는 애였나 이렇게 네 가지 있었는데 continue는 누구한테 했었더라 continue는 like 같은 친구야 그래서 continue to swim도 되고 continue swimming도 됩니다 그래서 continue에 대한 설명은 동명사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투부장사 목적어도 가질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런 녀석이 like, love, hate, start, begin 그 다음에 continue가 있습니다 계속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걷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인데 이게 혹시 계속 걷다라는 표현으로 continue 말고 이것도 있지 않나요 계속 걷다라는 표현 근데 keep은 성격이 누구한테 썼더라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걷다라는 표현은 continue를 썼을 때는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라는 표현은 keep을 썼을 때는 keep walking 밖에 안 돼요 계속하다라는 뜻일 때 keep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얘는 like처럼 성격 좋은 녀석이고 kee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continue help handler quelle는 what do I do? veux 할까요 continue? continue? kontinue ọ 무슨 뜻일것 같아? continue, continue? 두 손 opinions 계속하다라는 표현은 усп형 선호 here 필요해 파생어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칠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대신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서 아마도 이런 뜻일 것 같다라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페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페임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페임 페임의 뜻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명성 그래서 얘 형용사형이 뭐예요 페이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임이란 단어를 모른다 최대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을 이제는 길러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컨티뉴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커버 커버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은 뭐하다란 뜻으로 덥 덥다 또는 가리다 숨기다 이런 뜻으로 먼저 만나죠 그래서 뭐 덥다 가리다 숨기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덥다 가리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discover 발견하다 discover의 명성형이 그래서 discovery 잖아요 커버 커버 디스커버리 커버 디스커버 서로 반대말 방견데 그런데 이제 본문의 커버가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라는 뜻으로 좀 특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뭐 본문에 보면 뭐 The dogs, leather, race, covered. 한 다음에 500km.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커버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거리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뜻이란 말입니다. 덥다, 가리다라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The marathon. 우리 marathon 거리가 얼마입니까? 42.195km죠? 그러면 The marathon covers 42.195km. 이런 식으로 쓰면 그때 커버했듯이 있듯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커버... 아, 이제 여기에 본문 다 했... 아, 본문, 팔과본문은 아직 안 들어왔겠네. 팔과본문의 대충적인 내용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 전세계에 팬데믹 왔던 것처럼 어떤 동네에 질병이 돌아요. 알라스카에.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막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야 어떤 뭐 알라스카에 있는 어떤 동네에 약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막 눈 때문에 못 가는데 가지러 갈 수 있는 방법은 개 썰매밖에 없어. 그래서 갯설매를 타고 약을 가지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지점까지 가는데 얼마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커버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갈라지다란 뭐 The ice cracked 하면 그 얼음이 깨졌다 이런 뜻이겠죠. 깨지다, 갈라지다? Crack이죠. 뭐 그래서 뭐 Cracker 알죠? 우리 씹으면 입안에 넣고 씹으면 와사삭 소리 나는 과자 이름이 Cracker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금 가는 소리 의성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와사삭 이런 의성어도 Crack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Crack.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명령하다, 주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order죠. 자, order는 동사로서는 명령하다, 주문하다 해서 뭐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식으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주문하실 준비되셨나요? 할 때. 근데 이런 뜻도 있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순서라는 뜻도 있고요. 명령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단 order의 다양한 뜻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기응, 니은 순서를 알파베티컬 order 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베티컬 order 이렇게 하면 기응, 니은 순서, ABCD 순서를 알파베티컬 order 하면 order가 순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rder가 동사로서는 명령하다, 주문하다인데 자, 이 order는 어떤 스타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order는 대표적인 5-3의 a에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그 말은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어떤 구조로 쓴다? order 그 다음에 명령받는 목적어 a 나오고 그 뒤에 to do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I ordered my son to wash my car 나는 아들한테 폐차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근데 얘는 절대로 시키다, 명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절대로 어느 클럽 회비를 안 냈냐 하면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안 냈어. 그래서 want a to do 하듯이 order a to do의 형태로 쓰입니다. 명령하다, 주문하다 라는 뜻일 때 그 외에도 뭐 I ordered, I ordered, 아메리카노 이렇게 쓰이겠죠. 나는 아메리카노 주문했어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거 가장 복잡한 형태인 오형식도 가능하고 그때는 want a to do와 같은 5-3의 a, or a to do. 그리고 뜻은 마치 사역동사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역동사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치 나오네요. 됐습니까? 리치하고 arrive하고 아까 비교해드렸습니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 외에도 리치는 이렇게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팔을 뻗어 닿는 거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팔을 뻗어 닿는 거리라는 특이한 뜻의 명사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리치가 길어야지 옷발나죠. 저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짧으면 옷발리 안 납니다. 리치가 길어야죠. 이르다 도착하다. 그래서 비집 같은 녀석이다. 엔터 같은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브는 뭐 세이브 데어 라이브즈 이렇게 하면 이 뜻이겠죠. 세이브 데어 라이브즈. 세이브 데어 칠드런즈 라이브즈.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줘서 아니다 뜻이고요. 그 외에도 세이브 머니 하면 그렇죠. 절약하다, 저축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이브 데어 파일 하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 같은 것을 뭐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죠.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스토어가 있죠. 다양한 뜻이 있는 세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을 구하다. 세이브 뒤에 있는 뭐 라이브즈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명사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세이브 데어 라이브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때 라이브즈의 뜻은 목숨, 생명이란 뜻이겠죠. 삶이란 뜻이 아닐 거고요. 생명체란 뜻도 아닐 거고요. 목숨이란 뜻이겠죠. 그 때는. 오케이. 세이브.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라는 표현 샤우트. 그 다음에 퍼지다, 번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을 가진 스프레드의 3단 변신은 스프레드, 스프레드. 그래서 스프레드의 뜻은 퍼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냐면 퍼뜨리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퍼지다 라는 뜻도 되고 퍼뜨리다 라는 뜻도 되면 얘가 누구 같다? 체인지 같다 이 말입니다. hurt 같다. 체인지. 무엇 무엇을 변화시키다 도 되고 변화하다 도 되는 분석이죠. hurt도 마찬가지. 무엇 무엇을 아프게 하다 라는 뜻도 되고 아파하다 라는 뜻도 되고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 뜻일 때는 무엇 무엇을 이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타동사의 뜻이라고 해요. 하지만 얘는 이 뜻일 때는 일형식 밖에 안 돼요. 질병이 퍼지다 라는 말 뒤에 기껏해야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못 붙어. 그 질병이 퍼졌습니다. 언제 1910년도에 어디에서 한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의 말밖에 안 오니까 이 뜻일 때는 일형식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뜻으로 퍼지다 확산된다는 뜻일 때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타동사 라는 거 고등학교 때 많이 들을 거니까 미리 미리 좀 들어 두세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의 뜻인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의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축구 잘한다 해봅시다. 난 축구 잘해. 축구 잘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축구 하는 것을 잘한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한 적이 있냐면요. 네 뭐야? 너 갖고 오는 거 아닌데 왜 네가 있냐?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축구를 해볼까? 마침 먹어라. 충구할 때 우리가 명령문으로 충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너는 아침을 먹어야만 돼. 이런 식으로 충구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왜 너는 아침 안 먹는 거야? 아침 좀 먹어라. 이렇게 충구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할 거는 뭐냐? 아침 먹는 거 어때? 이렇게 충구할 수도 있죠. 아침 먹는 거 어때? 는 뭐였더라? 다른 거는 전부 다 eat eat 입입니다.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eat breakfast로 충구하겠죠. 그 다음에 you should eat breakfast 같은 경우에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니까 why don't you 뒤에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하지만 how about eating breakfast 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침 먹 다 어때입니까? 아침 먹는 것 어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 있어.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런 거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물론 이 2는 전치사의 2가 아니고 2부정사의 2이긴 하지만 생긴 게 전치사의 2랑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쓰면 마치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전치사 뒤에 또 다른 전치사가 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마치 인조이처럼 뭐만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동명사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플레잉 사커 해야 된다고요. I'm good at 플레잉 사커. 됐습니까? 전치사 at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비교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대화 파트에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반대말 뭐뭐를 못 하다도 알아야 되겠죠? 뭐뭐를 못 하다라는 표현은 be poor at이나 be bad at 또 있죠. be bad at, be poor at 하면 뭐뭐를 못 한다 라는 뜻이고요. 1학년 때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요. 만약에 내가 수영을 잘한다면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I am good at swimm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 can I can I can well 이라고 수영 잘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캔은 세 가지 캔 중에 능력이니까 또 I am able to swim well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 지금 세 가지 한 거죠.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또 뭐도 있냐 하면 나는 I am a I am a good swimmer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1학년 때 그때 배웠던 것들 네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OK. 나는 I'm a good swimmer I can swim well I swim well 해도 되고요. I am able to swim well 해도 되고요. I am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도 참고로 복습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쇼얼2가 나오네요. 비쇼얼2 뭐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오늘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가 올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느낄 것 같다 비 슈얼 투 테이크 언 엄브레일러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비쇼얼2 도 반드시 뭐뭐를 하다 있겠습니까? 아 저 녀석이 자꾸 방에 불 켜놓고 나가 그쵸? 그럼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다 비 슈얼2 선 없더 라이트 니가 방을 나서기 전에 비포 유 리 유얼 룸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비쇼얼2 도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당부할 때 쓰는 거다 비쇼얼2 반드시 뭐뭐하다 근데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죠 이전과에서 배웠었던 뭐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뭐로 바꿨을 수도 있겠더라 don't 뭐야 forget get to turn up the light 하고 갔죠 remember to do 하고도 갔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현이가 대리운전 어제법에 알바하고 왔는데 됐습니까? be sure to do 뭐 할 때 쓴다? 당부할 때 쓴다 비슷한 표현을 알려줬어요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시험은 안 나오는데 시험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be sure to do 뒤에 be sure to do 동작 원형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비슷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make sure라는 표현이 있어 make sure 근데 make sure는 반드시 make sure는 뒤에 무슨 절이 와야된다 that 절 명사절이 와야됩니다 make sure that 하고 누가 다 그릴 수 있죠 이 뒤에 make sure that be sure to do 됐습니까? 같은 얘기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be sure to do구요 make sure that 절이야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당부할 때 쓰는 것들 여러 가지 가르쳐줬어요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타고 위로 넘어가는 거죠 뭐 울타리 타넘고 가보자 그 울타리를 타넘고 가자 Climb over the fence 하면 되겠죠 Climb over the fence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Climb 뒤에 where 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over the fence 하죠 Climb over the f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doing 나오네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줘 go swimming go shopping go fishing go sledding sledding sledding이 있단 말은 뭐가 있단 말이고 sled가 있단 말이고 sled는 명사로서는 썰매 공사로서는 당연히 썰매 타다 겠죠 그러니까 ing도 붙일 수 있는 거고 모자로 끝났죠 끝에 ed 자모자로 끝났죠 그러니까 d를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거 스펠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o sledding 그렇습니까 let's go sledding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in memory of in memory of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사용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museum was built in memory of Lincoln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뭐래요 관심 없죠 그쵸 그 박물관이 건설되어졌다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memory of Lincoln 링컨을 기념하 기념해서 추모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in memory of 뒤에는 어떤 뭐 어떤 뭐 뭐 뭐 스태츄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The statue was built 그 조각상이 건설되어졌습니다 뭐 또는 뭐 The statue of liberty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래서 The statue of liberty was built in memory of the independence of 뭐 USA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In memory of 뭐뭐를 기억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memory of 뭐뭐는 결국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정언인데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라는 뜻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in memory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 the trail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코스를 따라가는 또는 어떤 코스를 따라서 이런 뜻이 되겠죠 on the trail 트레일의 뜻이 어떤 루트 코스 이런 뜻입니다 트레일 뭐 트레일은 트레일이란 녀석도 잠깐 얘기하면 어떤 뭐 경로 루트 코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여러분 트레일러라고 들어봤죠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뭐냐 트레일의 뜻이 뭐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냐면 추적하다 뒤 쫓다 이런 뜻이 있어요 뒤 쫓다 트럭 같은 커다란 트럭 뒤에 뒤에 트럭 뒤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짐 싣기 위한 공간을 트레일러라고 그래서 on the trail 할 때 트레일은 여기에서 트레일은 명사로서 경로 코스 같은 뜻이죠 웨얼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주시기 싶으니까 전지사 인도 아니고 앱도 아니고 오늘 쓰죠 선생님이 전에 그런거 전지사 붙이는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도로에서 그 길거리에서 라던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 도로에서 그 길거리에서 mother street on the street in the street 도 아니고 at the street 도 아니고 그래서 이 on이라는 전지사는 어떤 느낌일 때도 쓰냐 우리가 어떤 물체에 접촉해서 이런 식으로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온이죠 이런 것도 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그렸을 때 지도를 그렸을 때 지도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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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선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할 때도 뭐를 쓰냐 on을 씁니다 그래서 on the trade 전지사 on을 붙이는 겁니다 그 외에 또 on을 쓰는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도 on을 쓴다 했죠 몇 시에 할 때는 n이고요 at이고요 on 쓰는 경우에 대해서 on이라는 전지사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한번 말씀드렸고 지도 하늘에서 지도를 그렸을 때 어떤 선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할 때도 on을 쓰기 때문에 on the trail 이런 전지사를 보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에 보이네요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twice a month 한 달에 세 번 그렇죠 three times a month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방금 뭐야 점검한 게 배수사 점검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는 자 어는 몇 가지 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 대신 사용되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건데 어떤 대화나 글 속에 처음 등장하는 건데 하필이면 몇 개라는 뜻의 어 한 개라는 뜻의 어 이걸 불특정 단수명사에 붙이는 어라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 그럼 I watched a movie 그 다음에 뭐 대신 사용되는 어가 있다 했냐면 every 대신 사용되는 어가 있다 그랬어요 every 하고 per 하고 같은 뜻인데요 뭐뭐마다 라는 뜻의 어 every per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 every 나 per 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once every month once per month 그래서 한 달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자 그리고 once a month 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once a month 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times a mont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한 달에 몇 번인지 궁금하면 how many times a month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번이면 once a month 세 번이면 three times a month 여기 time의 뜻이 시간이 아니니까 복수형이고요 time의 뜻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란 뜻으로 지금 쓰였죠 뭐 how many times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뭘 써도 됩니까 how often을 써도 되죠 빈도가 궁금할 때 쓰면 how often 됐습니까 how often a month 해야 되고요 how many times a month 하면 빈도를 묻는 말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빈도를 표현하는 거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한 달에 한 번씩은 once a month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3일장 같은 거 3일장 3일장은 3일장을 풀어서 얘기하면 며칠마다 한 번씩 열리는 마켓입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마켓이죠 그렇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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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3일마다 한 번씩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every thre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every three days 하면 이건 3일마다 한 번씩이야 만약에 석 달마다 한 번씩 하고 싶으면 every three months 겠죠 자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느냐 once a month은 어떤 기간은 한 개야 기간은 한 개인데 이 기간 속에 탁 탁 탁 하면 three times a month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얘는 뭐냐 어떤 기간을 몇 개 모아놓고 기간을 세 개 모아놓고 그때마다 한 번씩 톡톡톡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일 때는 every three days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뭔가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기간 속에 몇 번인지 할 때는 three times a month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얘는 톡톡 한 번씩 톡톡톡 찍어준다 every 한다 every 뭐마다 three days three months 한 번씩 빈도 표현이 조금 다른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같은 이런 빈도는 every three days 이런 식으로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곧바로 즉시 라는 표현은 뭐가 있고 같은 표현은 뭐 같은 표현 만나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 앱 원스 앱 원스 앱 원스 앱 원스 그 다음에 라이너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라이트에 다양한 뜻 라이트 핸드 라이트 그 다음에 턴 라이트 라이트 핸드 할 때 라이트하고 턴 라이트 할 때 라이트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라이트 핸드 할 때 라이트하고 턴 라이트 할 때 라이트는 c가 달라요 물론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라이트 핸드 할 때 라이트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턴 라이트 할 때 라이트는 왜얼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턴 라이트 할 때 라이트는 부사입니다 라이트는 형용사 부사형의 같은 녀석이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you are right 또 있죠 됐습니까 you are right it is right that's right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지체 없이 라는 뜻이죠 지체 없이 바로 그래서 바로 여기 right here 바로 지금 right now 즉시 right away 3번 뜻이고요 그러니까 부사입니다 이때는 어찌 now right now 어찌 here right here 이기 때문에 이 뜻일 때 부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만나게 될 건데 라이트 무슨 뜻이냐 권리란 뜻이 있어 알겠습니까 right of free expression 모르겠죠 표현의 자유 권리 that's my right 그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권리란 뜻도 있다 right에 다양한 뜻 뭐 1번 뜻일 때 반대말은 잘 알죠 left고요 그 다음에 2번 뜻일 때 같은 말부터 볼까 같은 말은 만나본 적 있죠 만나본 적 있죠 반대말은 그렇죠 incorrect 라든지 w 로 시작하는 wrong 이런게 있죠 그리고 그리고 됐습니까 you're right you're correct you're wrong you're incorrect right right은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글을 쓰였는지 중학교 때는 뭐 크게 궁금하기 어렵지 않게 나오지만 작년이 올라갈수록 right 했듯이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구요 okay right away at once 그 다음에 산책하다가 보이네요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목욕 take 들어가는 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면 샤워하다 take a shower 시험치다 take a test 그 다음에 목욕하다 take a bath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이구 나왔네요 돌보다 take care of 또 care about 였나 care for 였나 care for 였죠 그 다음에 뒤를 봐주는게 돌봐주는 거니까 뭐도 있었더라 look after 또 룩이 들어간 다양한 수고 같은 경우 뭐뭐를 쳐다보다가 look at 뭐뭐로 어떤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 닮았다 look like 이런 것들도 있죠 look actor 돌보라고요 care for take care of 하고 같은 뜻이고 care about 하고 비교한 적이 있어요 care about 은 신경쓰다 상관하다 그래서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는 표현할 때는 i don't care about it 한 말씀 그때는 i don't care about it 따끔 신경 안 쓰니까 do it as your mind as your wish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할 때는 i don't care about it care for care for 는 돌보다 ok 오우 점점 이제 9학년으로 올라갈만한 수고들이 슬슬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참가하답니다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는 뭐다 take part in take part in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말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미리 미리 좀 봐주세요 take part in 하고 같은 말은 일단 participate in 이 있습니다 participate in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는 참가 다 했어 이 로 시작해요 뭐죠 그렇죠 엔터죠 엔터 더 레이스 다시 경주대회 참가하는 거죠 take part in the race participate in the race enter the race 이 셋 중에서 얘 자동사고 얘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죠 그렇죠 왜 그렇다 얘들은 다 뭐가 있어 줘야 됩니까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사겠죠 take part in participate in 하지만 엔터는 엔터 뒤에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엔터 뒤에 그냥 왓 그래서 엔터의 뜻은 무엇 무엇을 참가하다 또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써 이 안에 벌써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에 또 쓰지 않는다 그래서 다동사라고 부른다 그렇습니까 take part in take part in take part in을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면 take 하면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part 하면 일부분이란 뜻이니까 어떤 행사에 일부분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사에 일부분이 되는 걸 take 받아들이니까 참가하는게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다 라는 뜻인데 보통 어떤 event 같은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개최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은 뭐다 take place take place 지금 한참 카타르에서 월드컵 takes place 하고 있죠 그쵸 take place 에서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오는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주어야 이벤트가 됐습니까 이벤트가 주어예요 take place 가 개최되다 일어나다니까 뒤에 여섯가지 질문 무엇이 올 수 있다 없다 더 월드컵 이즈 테이킹 플레이스 월드컵이 테이킹 플레이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못 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몇 형식 동사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어떤 행사가 어떤 장소에서 언제 발생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랑 같은 뜻이 뭐가 있냐 테이킹 플레이스 하고 같은 뜻은 자 여러분들은 뭐를 이미 만나본 적 있냐면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 라는 말은 본 적이 있어 힌트는 h 로 시작해요 호스트 오 오 그렇지 그 단어도 맞는데 일단 그렇죠 홀드죠 홀드 홀드가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 야 그러면 이 홀드를 가지고 테이크 플레이스 하고 같은 뜻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문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카타르 사람들이 홀드 해 무엇을 월드컵을 그렇죠 그럼 월드컵 입장으로 바꾸면 그래서 테이크 플레이스의 같은 말은 뭐다 비 헬드 겠죠 그러니까 홀드는 타동사란 말이야 무엇 무엇을 홀드 뒤에는 왓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야 그걸 수동태로 표현하면 개최하다가 홀드면 개최되다는 비 헬드 하면 되겠죠 테이크 플레이스 비 헬드 됐습니까 테이크 플레이스의 뜻은 어떤 자리를 어떤 장소를 차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행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카타르라는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테이크 플레이스입니다 테이크 파트인 테이크 플레이스 테이크 케어로 테이크 워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테이크가 들어가는 수거들이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단어 집중탐구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테이크가 들어가는 수거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나 일단 윈터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월드 릴레이티드 투 윈터 겨울과 관련이 있는 거 일단 아이스는 영양풀이가 뭐겠다 프로즌 프로즌 워터겠죠 프로즌 워터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 하지만 뭐 가끔씩 셀 수 있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프로즌 나오고요 프로즈는 뭐의 몇 번째 녀석입니까 프리즈의 세 번째 녀석이죠 프리즈의 뜻이 뭐길래 아니죠 얼리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I freeze water 했어 그러면 The water is frozen frozen water 당한 거죠 프리즈의 뜻은 얼리다니까 frozen의 뜻은 얼리는 것을 당한 이니까 우리만스럽게 좀 더 생각하면 얼어버린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합쳐진 말 만나본 적 있죠 snowstorm 비 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였더라 블리자드 였죠 snowstorm 블리자드 눈보라 snow 눈이란 단어와 storm 폭풍 태풍이란 뜻의 storm이 합쳐진 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에 잠깐하는 방학은 뭐다 winter break 그죠 뭐 이외에도 뭐 눈사람 같은 거 그쵸 눈사람은 snowman 좋습니까 그 다음에 썰매 썰매 타자 sled 이런 거 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봉어리 장갑 뭐 mittens 이런 것도 있죠 mittens gloves boots 그쵸 뭐 머플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관련된 단어들 맞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 질병과 관련된 거 오케이 그래서 병 질병 어떤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은 뭐라 그런다 disease 라고 하고 셀 수 있는 명사라 했죠 disease 이렇게 한다고 했고 비슷한 말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었더라 illness 도 있고 그 다음에 sickness 도 있어 했죠 이거 nesss 이 단어 둘 다 nesss 떼면 형용사되버립니다 ill 아픈 sick 아픈 illness 질병 sickness 아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시름시름 상태가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명사들입니다 because of the disease 모든 식으로 쓰이겠죠 그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isease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화학적인 것 medicine 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어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뜻이 되는 거였죠 의학적인 뭐였더라 뭐였더라 medical 였죠 medical care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medical drama 이런 것도 있죠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medical drama 이렇게 얘기하죠 medicine medical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절대로 eat을 쓰면 안 돼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쓴다 했죠 약 좀 먹어라 take some medicine eat이 아닙니다 eat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동사고요 메디슨은 음식이야 food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take라는 동사를 써서 복용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 hospital 의사 doctor 간호사는 nurse 겠죠 그 다음에 뭐 응급실은 뭐에요 응급실 응급실은 emergency room 이겠죠 emergency room 응급실 그럼 emergency는 비상상황을 emergency로 하겠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 외국인들도 이 장소를 빨리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라도 빨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말로 응급실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emergency room 이라고 크게 커다랗게 써놓습니다 자 뭐 이런 단어들 질병 hospital doctor nurse medicine disease emergency room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medical care 의학적인 돌봄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방송 관련된 거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broadcast 방송 또는 방송하다 그래서 SBS KBS MBC 전부 다 중간에 있는 B가 broadcast에 약자를 했어요 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스테이션인가 시스템인 어쨌든 오케이 broadcast 방송 방송하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읽어볼까요 라이브 뮤직이라 한다 했죠 리브 뮤직 아니라 했어요 라이브 뮤직 그러니까 그래서 퍼포밍과 브로드캐스팅이 동시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한다 라이브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공연과 그 다음에 방송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라이브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강조하다 또는 중요 부분 highlight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뭐 이 이거 뭐 그 형광펜을 마커라고도 하고 하이라이터라고도 하죠 강조해서 표시하기 위한 어떤 구구니까 하이라이터 마커 highlight 예? 뭐야 우리의 땡큐 뭔일이야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리 그 다음 방송중인 on air on air 이걸로 봐서 air가 무슨 뜻이 공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단 말이야 자 on my way home 하면 나는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on이 붙으면 뭐 뭐 하는 도중에 라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방송중인 방송중인 on air 그러니까 on broadcast 하지 않고 간단하게 on ai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raises 수고를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자산단체를 설립했다 누가 그녀가 왜 가 보이죠 왜 자신의 아버지를 기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했다고 보이죠 그래서 she founded a charity 하겠죠 she founded a charity why in memory of her father she founded the charity in memory of her father 그래서 the charity 는 what did she found 겠죠 what did she found in memory of her father in memory of her father 는 why did she found the charity in memory of her father her father 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her father 만 궁금할 때 뭐 우리말 질문은 그녀는 무엇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자산단체를 설립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셨는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who did she found the charity in memory of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o did she found the charity in memory of 누구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자산단체를 설립했니 who did she found the charity in memory of in memory of 다음에 보통 어떤 이벤트 라든지 또는 어떤 person 이런게 오겠죠 사람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기념이나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나오네요 take part in 뭐뭐에 참가하다 participate in enter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participation은 뭘까 participation 그렇죠 그렇죠 명석에 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파생어 이제 슬슬 감을 잡을 줄 알았나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파생어가 있는데 participant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participant 는 보통 participants 이렇게 쓰이고요 뭐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뭐 이런 식으로 또는 the participants took a test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participant 의 뜻은 뭘 것 같아요 the participants took a test 뭐 이렇게 쓰인데 응 응 the participants 가 took a test 한대요 뭐 took a test 보다 the participants took a survey survey 하면 설문조사죠 참가자 참가자 그러니까 participant 라는 단어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써드릴까요 스펠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participant 하면 참가자 참가자 뭐 그 연구의 참가자들이 뭐 어떤 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ake part in participate in enter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은 누가 우리는 어디에 어디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과거시지니까 we took part in the green 캠페인 we took part in the green 캠페인 the green 캠페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take part in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what did you take part in 무엇에 참가했니 we took part in the green 캠페인 이름이 green 캠페인인 거 보니까 뭐 합시다 라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에코 프렌들리 합시다 이런 거겠죠 에코 프렌들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리사이클을 잘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less waste 그렇죠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하자라는 캠페인이겠죠 자 take place의 주어는 보통 뭐라고요 어떤 이벤트지 절대로 사람이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는 말은 when where 기껏해야 when where how why 밖에 못 온다 그랬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다 be held 라고 그랬죠 hold는 개최하다기 때문에 hold의 주어는 보통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겠죠 the charity held a fundraising event 자선단태가 held 개최했었다 무엇을 fundraising event 뭐 자금모금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개최하다인데 수동태를 했으니까 개최 되다라는 뜻이 된 거군요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 뒤에 보통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올만한 거는 왠이나 where 정도가 오겠죠 어디에서 언제 됐습니까 참 이 얘기 안했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안했는데 얘는 이거랑 또 같지만 h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해픈이 있죠 해픈이 있죠 해픈이 있죠 해픈 보통 이제 뭐 보통 뭐 take place 같은 경우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고요 해픈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일이 생기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오케이 자 4년마다 라는 느낌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4년마다는 뭐 이런 느낌입니까 잘한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쿡 하나 둘 셋 넷 쿡 A의 느낌입니까 B의 느낌입니까 오케이 이게 하나에 기간을 해 놓고 거기에 네 번입니까 아니면 4라는 연도를 모아서 한 번씩 쿡 쿡 입니까 B죠 B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 every four years 라고 돼 있죠 이런 빈도 표현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맨날 뭐 하루에 세 번 일 년에 세 번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3일장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렇습니까 every three days every four years 그렇습니까 자 올림픽 대회가 4년마다 개최된다는 말은 팩트 전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되는 시즌은 당연히 현재일 거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게임즈는 앞만 길어봤자 대이죠 그래서 they take place every four years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the 올림픽 게임즈 take place 월드컵 월드컵 몇 년에 한 번씩이요 몰라요 월드컵을 해 관심 없는 것 까진 좋은데 근데 이건 이 정도는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은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지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그거 왜 알아야 되는 선생님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고 상식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뭐 해 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이거 내가 아는 얘기하는데 이거 올림픽에 대한 얘기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뭐 어쩌고저쩌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추측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야구 하려고 그러면 한 팀에 몇 명 필요해 9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런 거 저는 스포츠에 관심 없는데요 아 스포츠에 관심 없는 거까지 좋단 말이야 최소한 기본적인 거 알아야죠 오케이 축구 보고 있는데 왜 저 선수는 왜 자꾸 손을 쓰는 거야 골키퍼니까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od at be poor at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슨 is good at all sports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한다는 표현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고요 참 7과에 팝퀴즈 안 푼 거 있나 잠깐만 내가 안 볼게 없었던 거 같은데 엄마야 있네 문법에 안 푼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잠깐 백합시다 오케이 저기 몇 쪽 잠깐 가야 되냐 95쪽 잠깐 갑시다 다음 빈칸에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당 뭐 한 세 단계로 나눠볼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 보는 거죠 해서 유즈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뭐가 생각나냐 문법 제목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문법 제목 그러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문법은 무슨 제목이구나 아 이런 말 하고 싶으니까 아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어떤 문법을 배운 거 같은데 문법 제목이 뭐였어 그러니까 얘는 유즈가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유즈 리페어 리드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뭐다 동사죠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거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일단 해석부터 시도해보면 나의 부모님이 내버려 두질 않네요 누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내버려 두질 않네 누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네요 내가 뭐하는 것을 그쵸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을 언제 10시 이후에 됐습니까 너 10시 이후에 스마트폰 금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죠 My parents don't let me use My 스마트폰 after 10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그러면 My 스마트폰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고요 네 자리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My parents don't let me use my 스마트폰 after 10 내 부모님 내가 10시 이후에 내 스마트폰 사용함 내버려 두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요 코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으로 let만 있는 게 아닙니다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allow죠 똑같은 얘기를 allow를 쓸 수 있는데 allow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1단계 다시 해석 시도죠 He will have his computer 뭐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뭐 그는 그의 컴퓨터를 내일 고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쵸 내일 그의 컴퓨터를 고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 will have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 해왔으니까 읽어주세요 He He will have his computer repair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will have his computer repair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got me 어쩌고 저쩌고 books every night 자 보니까 뭐 이 겟 같은 경우에 겟도 그렇고 뭐도 그렇다 그랬더라 메이크도 그렇고 시험 문제 그동안 진짜 많이 나왔던 거 메이크가 2형식 표현일 때 뭐냐 3형식일 때 뭐냐 4형식일 때 뭐냐 5형식일 때 뭐냐 얘가 뜻이 되게 많죠 그쵸 She made a good president 하면 그건 무슨 뜻이었더라 그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3형식의 뜻은 여러분들이 메이크 제일 먼저 만난 뜻이죠 만들다 무엇무엇을 만들다 4형식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였고요 그 다음에 5형식일 때는 일단 5-2에서 메이크 한번 나왔어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였고요 그 다음에 5-3의 B에서 또 나오죠 누구가 뭐뭐 시키다 라는 뜻도 있었죠 겟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겟이 2형식일 때 대표적인 표현은 It is getting cold 죠 그렇죠 점점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죠 겟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2형식이고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3형식일 때는 보통 뭐 3형식일 때 이렇게 쓰겠죠 She got a good grade 무엇무엇을 봤다 죠 그쵸 그 다음에 4형식일 때 겟도 있습니다 She got me some water 이렇게 쓰는 거겠죠 She got me some water 의 뜻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녀가 나에게 물을 갖다 줬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리고 얘 3형식 전환하면 She got some water but me for me 였기 때문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to me 가 아니고 그 다음에 5형식일 때 겟은 어떤 형태로 보통 쓰이냐 겟 A, B 5-1 할 일 없고요 겟 A 어떤 원 쓰일 수 있습니다 겟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자겠죠 5-2 가능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겟 A 투두 하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내가 매일 밤마다 책을 읽도록 시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러니까 시켰다니까 이거 무슨 동사 겠다 사회학 동사 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She got me to read books every night She got me to read books every night 그냥 매일매일 밤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시켰다 내가 책 읽는 것을 시켰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설명할 게 많죠 자 books를 미 자리에 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 인데요 지금 한 문제가 틀렸어요 지금 밑줄 친 자리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썼는데 이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다 라고 선생님이 자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이번에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안 해갖고 지금 하느라고 뭐가 틀렸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볼까요 2번부터 먼저 하면 자 이 문장은 진짜 신기한 문장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시킬 것이다 누구한테 시킬 거래 누구한테 시킬 거래 누구한테 시킬 거래 이유 없는 거만 보이죠 또 니들 눈에도 누구한테 시킬 거래 그가 컴퓨터한테 시킬 거래요 그쵸 컴퓨터가 뭐 하라고 컴퓨터 보고 컴퓨터가 뭐 하라고 컴퓨터 시키래 컴퓨터가 수리하라고 수리하도록 시킨대요 야 컴퓨터 너 내일 수리해 동사를 집어넣을 때 내가 5형식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 여기에 묵적어라 묵법적인 용어로 하면 목적어라고 했고 이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꼭 따져봐야 되는 게 뭐라 했냐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 어 여기에 이 문장을 예를 들면 히스 컴퓨터가 리페어를 하는 건지 리페어를 당하는 건지를 따져보라고 리페어의 뜻이 수리 되답니까 수리하답니까 히스 컴퓨터라는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히스 컴퓨터 그 말은 지금 여기 나 있는 이 컴퓨터라는 녀석은 리페어에 뭐 할 놈이야 주어를 할 놈이야 목적어 할 놈이야 컴퓨터는 리페어를 하는 녀석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는 리페어를 할 녀석입니까 당할 녀석입니까 당해야죠 이 문장 지금 여기 이 문장은 컴퓨터가 수리를 하는 거라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수리도 해 주나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리페어드가 돼야 되겠지 so he will have his 컴퓨터 리페어를 토마토 so 우리가 5형식은 맨날 so로 해 보셨어 his 컴퓨터 자 여기에 will have 쳐다봤죠 그의 컴퓨터는 그에 의해서 내일 수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번 시험에 동사의 형태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뭐다 우다시 2조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어 학교 선생님들은 뭐 pp형이니 과거 분사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법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예를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동사를 넣을 때 목적격 보호가 이 동사를 하는건지 당하는건지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 문장에 뭐 하자고 한거 있죠 my parents가 일단 이것부터 don't let me 해서 me를 지우고 don't let 내버려 두지 않는다 했어 그러면 my 스마트폰 넣었어 냅두지 않는다 뭘 냅두지 않아 내 스마트폰을 냅두지 않는데요 그쵸 그럼 내 스마트폰이 use하는 걸 냅두지 않는 거야 use 당하는 걸 냅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해 놓고 my parents don't let me였을 때는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이 이 녀석이 use를 한다 use를 당한다 use를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5-3에 b가 된단 말이야 사역동사 들어간 형태 근데 my 스마트폰이 오면 use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와야되겠다 use used buy me after 10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my parents don't let my 스마트폰 나의 부모님이 내 폰을 냅두지 않는데 뭐 당하는 것을 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10시 이후로 자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버리냐 5-2가 내는 겁니다 얘 뭐 바뀐 무슨 씨라고요 입장 바뀐 어떤 씨 so 해볼까요 so my 스마트폰 자 can't can't be used by me after 10 됐습니까 이 문장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et 대신에 allow를 넣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했죠 그럼 me는 원상복귀 시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my parents don't allow 뭐 해주지 않는다 허락해주지 않는다 me to use my 스마트폰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원래 그랬나 이렇게 바뀌고 얘는 뭐가 된다 5-3에 a가 되는 거예요 want a to do allow a to do 됐습니까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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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s don't allow me to use my smartphone after 10 됐습니까 alone은 let도 허락해주다 내버려주다 alone도 허락해주다 내버려주다 하지만 let은 사역동사 클럽 회원이죠 게다가 100만원 회비 다 냈어 완벽한 헬프처럼 준사역동사도 아니야 하지만 alone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 내가 하자고 한건 들통 놨죠 됐습니까 she got me 해놓고 뭘 갖다 놓으라 했어 book을 갖다 놓으라 했어 아니잖아 she got 해놓고 me가 아니고 she got books 됐습니까 그러면 books가 read을 하는 거야 read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she got books read by me every night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he got books 그녀가 got 했다 무엇을 books를 그래서 내가 그녀의 말을 잘 들었다면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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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 so books 얘 찾아봤죠 얘 찾아봤죠 얘 찾아봤고 자 books가 read 합니까 word read by me 책이 나에 의해 읽혀짐 당했다 영어스럽게도 됐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다현이가 공부하면서 하나 선생님이 지적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 리페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write의 뜻이 쓰여지답니까 쓰답니까 write w r i t e 쓰다 줘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시켰다면 she made me write a letter가 될 거야 근데 she made me가 있어야 될 자리에 a letter를 갖다 놔버렸어 she made a letter 이랬어 그러면 그때는 written by me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she got me로 바꾸면 she got me to write이 된다고 아저씨 대답은 쟤네는 그래도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고 모르겠다는 거 알겠는데 조용히 그렇죠 유튜브 보듯이 하고 있죠 뭐 알겠냐 오케이 잠깐 7과 문제 풀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봐야겠고요 8과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대화의 파트 모두 끝났으니까 대화 파트로 넘어갈 차례고요 대화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관심 있는 것 말하게 합니다 넌 뭐에 관심 있니 했을 때 난 뭐에 관심 있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대표 표현은 be interested in일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심이나 흥미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고가 하나 필요한데 be interested in이다 I'm interested in science what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science yes I am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뭐 뭐에 관심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be 동사는 are you 한다 뭐 중인이냐 자 in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what are 나 힘이나 dm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되는데 뭐 뭐 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고 싶으면 하다를 결국 우리말 의미는 뭐 뭐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뭐 뭐 하는 건 만드는 하다를 뭐 뭐 하는 거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to do나 doing이 있는데 근데 in이 전치사니까 동사를 놓고 싶으면 doing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넌 수영하는데 관심 있니 하면 are you interested in swimming 해야지 are you interested in to swim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표현 더하기 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힙합 뮤직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collecting stems의 뜻은 그렇죠 우표 수집하는 것이죠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표에 관심이 있다 였으면 좀 달라지겠죠 난 우표에 물론 관심이 있겠지 근데 우표를 뭐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표를 뭐 우표를 불에 태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표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니까 우표 모으다 라는 표현을 우표 모으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이 쭉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힙합 뮤직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데이브 일단 사람 이름은 왓 이즈 데이브 인트러스티드 인 이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힙합 음악 부르는데 관심이 있으면 데이브 인트러스티드 인 싱잉 힙합 뮤직일 거고 듣는데 관심이 있으면 데이브 인트러스티드 인 리스닝 투 힙합 뮤직이겠죠 힙합 음악을 듣다가 리슨 투 힙합 뮤직이니까 이 자리에 넣고 싶으면 리스닝 투 힙합 뮤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우표 수집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우표 수집하는 거 이 자리에 collect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우표 수집하다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잖아 우표 수집하다를 우표 수집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interested in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를 외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Be interested in과 똑같은 뜻을 가진 수거는 뭐다 Be fascinated by다 Be fascinated by 그러면 fascinated가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얘기다 지금 원래 모습인 패스네이트가 있단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패스네이트의 뜻은 동사로서 매혹시키다 매혹? 이상한 한글을 못쓰냐 매혹시키다 한 뜻입니다 인토러스트의 뜻은 뭐였더라 인토러스트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답니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답니까 그렇죠 관심 갖게 하다죠 그래서 여기에 ing 붙인 거는 그 뜻을 그대로 어떤 시 바꿔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는 이 된 거고요 그것에 입장받긴 세 번째 입장받긴 어떤 어떤 시 형태인 세 번째 녀석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당한 수리를 당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입장받기 동사라는 건 얘가 계속 증명해주고 있죠 비 동사랑 같이 쓰면서 수동태 우리가 이거 뭐 할 때도 배웠냐 하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비 디서포인티드 앳 비 세티스파이드 윗 막 이러면서 그때 전부 이따 들어있는 거 뒤에 by 말고 윗 들어있는 거였죠 비 인터스티드 인 그러니까 패스네이트가 매혹시키다니까 패시네이팅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네이팅 뮤직을 듣고 패스네이티드 되는 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거는 비 패스네이티드 바이 구요 얘는 바이를 쓰는 수동태란 말인 거죠 정상적인 수동태란 말인 거죠 오케이 좀 이따 뭐 할 거냐 똑같은 표현을 더 뷰티풀 시너리를 주어로 바꿔서 해봅시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더 뷰티풀 시너리를 주어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시너리는 경치 풍경이란 뜻으로써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경치 풍경 뷰 해도 되겠죠 The beautiful view The beautiful scenery I'm fascinated by 근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이 자리에 I'm interested in 하는 것보다 I'm fascinated by 하는 게 좀 더 약간 더 excited 된 이런 기분도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우 진짜 막 푹 빠졌어 I'm fascinated b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도 보이네요 I have no interest in sport 인데요 여기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interest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interest는 동사로서 관심을 갖게 하다 뜻도 있지만 명사의 뜻도 있단 말이죠 명사로서의 뜻은 뭐다 관심 이겠죠 그렇습니까 자 interest는 고등학교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장면이니까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로서 관심이란 뜻도 있는데 얘는 이자란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심이란 interest가 관심을 갖게 하다 인지 관심인지 이자인지 이 뜻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뜻으로도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뭐 interest rate 하면 이자율 이라고 얘기합니다 rate가 비율 이런 뜻이기 때문에 RATE LATE 말고 interest rate 이자율 오케이 요새 interest rate가 increase 한대요 decrease 한대요 increase 한대요 decrease 한대요 여러분 별 관심 없죠 increase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interest가 관심이란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I have no interest 난 관심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얼에 대한 대답을 붙이려고 전치사 붙여서 인 스포츠 스포츠에 관심 없어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Have you seen the match between the Japan and the Germany 이렇게 물어봤겠죠 Have you seen the match Have you seen the soccer match between the Japan and Germany 너 어제 했던 너 어제 했던 독일하고 일본 경기 축구 시합 봤어 그랬더니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 이고요 노를 뽀개 보면 되겠죠 노 뽀개면 뭐가 되니까 그거 되니까 똑같은 표현은 뭐 더 있다 낫하고 애니하고 튀어나오죠 낫하고 애니하고 튀어나오죠 그럼 낫은 얘랑 철포덕 붙겠죠 그래서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해 되겠죠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그러니까 interest가 관심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셀 수 없겠죠 복수형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만난 그래서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으로서 뭐도 있냐 하면요 아이고 뭐하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I'm into science 이 표현도 뭐 뭐에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학에 푹 빠져있어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너 요즘 뭐에 푹 빠져있어 간단한 표현이죠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너 요즘 뭐에 빠져있어 I'm into I'm into the game 됐습니까 나 그 게임에 푹 빠져있어 Be into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표현 더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좀 이따 여기 할 때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거 쭉 한번 우리 배틀부터 오자 하려고 하는거죠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표현 be interested in 예도전체사 예도전체사이기 때문에 동사 넣고 싶으면 ing 뭐 I'm fascinated by 뭐 collecting stamps 똑같이 하면 되겠구요 여기는 더 beautiful scenery 그러면 I have 뭐 만약에 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면 interest 셀 수 없다 그랬죠 money 같다 그랬죠 뭐라 그러겠다 관심 없으면 누울거구요 조금 있으면 썸일거구요 많으면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멋이 있으면 되겠죠 얘를 바꿔쓰는거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지는거죠 잠깐 ok be fascinated by 알아주시구요 fascinated 설명드렸구요 보겠습니다 A하고 B하고 물어봅니다 ok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뭐 윷놀이라든지 체스 바둑 같은거 하는데 관심있냐고 물어봤죠 ok 뭐 보드게임은 뭐 바둑 장기 뭐 윷놀이 이런것들 보드게임 고누 이런것들 고누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이 없나 자 그랬더니 관심 없다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no I'm not interested in reading history books 되게 지루한 아이죠 나는 역사책이 있는데 관심이다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죠 ok ok 그 다음에 이제 B가 관심 없다니까 딴 애한테 물어보네요 3명이서 대화하네요 그러니까 넌 포기 C하고 같이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A가 다시 물어봅니다 뭐래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그랬더니 yes I am 했으니까 A가 보드게임 같이 할 애는 누구다 당연히 C겠죠 그러니까 B한테 거절당했으니까 다시 봤어 자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거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블랭 형태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유 이건 너무 지유하다 질문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겠어 당연히 좀 바꿔 봅시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했더니 yes and no I am not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했고 마찬가지 I am interested in reading history books 고요 요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거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두 번째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대신 바꿔 쓸 수 있는건 뭐가 있겠니? 선생님 저는 유튜브를 보러 온 거지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구경만 할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가 있을까?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oard games 해도 되겠죠? 그쵸 쉬운거 하랄 때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모두 가능합니까? 그렇죠 are you into playing board games?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하나 가능한게 뭐냐 너는 어떤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너는 어떤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동사 to가 사용됐으니까 have가 사용됐으니까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그렇습니까? do you have any interest in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oard games? are you into playing board games?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이런 표현들이 관심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일 때 yes, I do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do you have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풀어보시고요 특별히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그냥 뭐 몇 가지 숙어 그동안 be interested in만 알았다면 be fascinated by 라든지 그 다음에 have interest in 기본 표현 뭐뭐에 관심 갖다 have interest in에다가 관심 많이 갖고 있다면 have much interest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have no interest고 조금 있으면 have some interest고 궁금해서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any interest?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자, 빈도 묻고 답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뭐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빈도를 물을 때는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를 이용해서 얼마나 자주 라고 물어볼 수 있다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뭐 a day 그렇습니까? 이건 금방 대답할 텐데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a week 하면 3 곱하기 7 21번 이것도 빨리 되네 그렇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a month 그러면 90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or year는 하지 말아 주세요 시간이 좀 관리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 달에 세 번 month 매일매일 everyday 매 주말마다 every weekend 이제 하나 더 더 말하겠죠 3일에 한 번씩 days 알겠습니까? every three days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까? 3일에 한번은 every 입니다 매번입니다 뭐마다 3 days 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들은 every four years 였죠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일장은 every three days 였고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빈도를 묻는 것은 빈도를 묻고 답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머체크기 때문에 거의 다 팩트체크야 됐습니까? 팩트체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슨 시제 문장들이 쭉 보입니까? 무슨 시제 문장들이 보입니까? 현재 시제 문장들이 쭉 보이죠 어떤 빈도로 뭘 하는지 팩트체크죠 사실 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니 넉 달에 한 번씩 본다 그러면 I watch movies every four mont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참 그리고 이 months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이렇게 씁니다 yes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th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을 es로 쓴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그걸 착각하는지 대충 이해는 돼 옷이 뭐예요? 옷 클러스죠 천은 뭐예요? 천 클러스죠 됐습니까? 이런 단어가 있다 보니까 th로 끝나면 es를 자꾸 묻혀서 복수형 만들려고 하는데요 es 쓰는 건 어떤 명사에 복수형 만들 때 es 쓰는 규칙은 쓰 z 시 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나 o로 끝나는 경우지 z나 쓰 소리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month month s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넉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every four mont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every four months 분기에 한 번씩 보는 거네 6달에 한 번씩 1년에 4번이니까 분기라 그러죠 1년을 넷으로 쪼갠 거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얘기하죠 둘로 나누면 전반기 후반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농구 시합 본 적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이 옛날에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고 한 게임을 넷으로 나누죠 요즘은 본 적 없으면 모르겠다 넷으로 나누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부르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고 부릅니다 쿼터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I watch movies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본다 뭐 2주에 한 번씩 본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every two weeks twice a month 한 달은 보통 4주니까 됐습니까? 1주에 한 번씩 봐 1달에 두 번 봐 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oft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a week의 뜻은 여기 집어넣기도 합니다 how many times a week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됐습니까? 어차피 얘는 부사기 때문에 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위치를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누가다 부분입니다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일주일에 몇 번씩 너는 운동하니? I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 이외에도 물론 여기에 나오는 뭐 3 times a week 나 twice a month 이거 전부 다 무슨 부사 덩어리야? 빈도를 물었더니 다 타고 있는 부사니까 무슨 부사 덩어리야? 빈도 부사죠 이외에 뭐 sometimes 나 이런 것들도 대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라고 물었는데 나는 거의 운동 안한다 하고 싶으면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나는 만약에 나는 거의 운동 안합니다 라는 표현이면 뭐였더라 I I hardly exercise 라는 예속한 적이 있죠 hardly는 hard랑 아무 관계없이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빈도 부사다 그래서 hardly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I hardly exercise 거의 운동 안하는데요 뭐 절대로 안하면 I never exercise 이러겠죠 거의 안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I hardly exercise 그리고 hardly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줬는데요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뭐가 있었다 seldom 이라든지 rarely 같은 게 있었죠 I seldom exercise I rarely exercise I hardly exercise 저는 거의 운동 안하는데요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빈도를 물어봤을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3 times a week every 4 days 이런 것도 빈도를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빈도 부사도 사용해도 당연히 되겠죠 빈도를 묻고 답하니까 그때 배웠던 뭐 always usually often 기억나시죠 sometimes 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always 100% 긍정 usually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하는 거니까 거의 뭐 90% 긍정 그 다음에 often 자주 라는 뜻이니까 뭐 80% 70% 긍정 sometimes 뭐 가끔씩이긴 하지만 안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긍정 근데 hardly never 부터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했어 hardly seldom rarely 거의 뭐 하지 않는다 never 는 절대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하다가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모아가지고 중3 때 어떤 문법을 할 예정이냐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야 이 안에 뭐 들어 있어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했던 단어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렇습니까 부정어의 도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서수형 문제로 이 문장을 부정어 도치시켜서 표현해 보세요 문장을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때 돼가지고 뭐가 부정언지 부정어의 가장 대표적인 건 not이 있습니다 never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hardly seldom rarely 이런 것도 부정어예요 그렇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 대아파트 다 쉬운 걸로 구성되어 있네요 문법이 어려우려고 그러나 됐죠 가도 돼 그래서 에이가 대화합니다 뭐 방 청소 얼마나 자주 하는지 팩트 체크하는 현재 시제죠 그랬더니 현재 시제죠 대답하죠 그래서 넌 네 방 청소 얼마나 자주 하니 클린 요 룸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한다 클린 마이 룸 once a week 됐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면 며칠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 7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럼 once a week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every 그렇죠 seven days 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once a week every seven days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대화파트 지금까지 배웠던 그렇죠 관심 묻고 답하기 be fascinated by 됐습니까 have interest in 대표적인 be interest in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것들이었고요 be into 이런 것들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기 얼마나 자주 how many times how often 이 들어있을 겁니다 먼저 1이니까 관심 묻고 답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시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네요 국제란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니네 학교는 20일 남았어 니네 학교는 18일 가십니까 다른 과목들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속도 전국 1등이니까 우리 학원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